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걸 수도 있어요. 악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이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고차원의식이에요. 시공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을 설명할 때 구약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그냥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한테 어떤 분이시냐.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있는 나의 상태만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토록 하라고 하던 뭘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해서 받은 겁니다. 원래 성령은 다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임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감정 오감을 할 수가 없고 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왜 또 받아야 되느냐. 모르고 사니까 받아야죠. 받았다는 건 애고가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애고가 성령을 아두면 안 날부터 성령을 받은 것 같겠죠.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하느님이 지금 우리 집에 하느님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느님으로 인해 살고 있어놓고도 모르고 살다가 하느님이 이제 자각이 되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하느님이 들어오신 거죠. 이해되시죠? 귀신을 못 보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귀신을 봤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죠. 사실 본 날부터 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안에서 자각이 되니까 자각이 된 날부터 내가 견성했다. 본성을 봤다 그러지. 원래 본성 안에 살았죠. 무슨 본성을 그날 처음 봤겠어요. 그냥 본성을 늘 보고 살았죠. 그동안. 하나님 없으면 숨도 못 쉬어요. 사도 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물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 숨 안 쉬어도 우주가 굴러갈 때 우주가 모두 다 굴러가냐. 하나님으로 인해 굴러갑니다. 그게 신성이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격신 아니에요. 인격신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예요. 인격 있는 한에는 애고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공간 아니에요. 4차원 시공간 아니더라도 시공간 안에 작용입니다. 무조건. 시공 없는 세계의 차원이 우주의 근본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철인들은 하나님, 부처님 그 자리를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시공 없는 차원이라고 보십니다. 시공 없는 차원이 우리 시공 있는 차원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 없는 차원은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공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두 다 시공 없는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독호 차원이라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든 인류의 도인들이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아트만이니, 브라만이니 하고 부른 거예요. 양심이니. 그 의식은요. 남해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당의 로고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천지만물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에요. 온갖 생각, 망상, 온갖 감정, 온갖 오감 작용 이걸 체험하는 어떤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참나를 알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참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우주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자기 본판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안다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봤다고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양심각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마음을 알았다고 양심각성이라고도 해요. 감사합니다.